안녕하세요. 원유 회장 손명진입니다. 제가 작년 청년회 때 신임 원유 회장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뭐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맞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원유회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런동안 많이 부족하기도 했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. 조금도 깨부리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1년동안 했습니다. 그 뒤에는 정말 황승영 사무총장이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제가 많이 시켜서 1년동안 정말 이렇게 쭉 생각해보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황승영 사무총장한테 미안하다는 인사는 꼭 해야겠다. 제가 시골 아줌마라서 먹는 거를 좀 넉넉히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행사 때마다 뭐를 많이 샀어요.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나중에 보니까 우리 황승영 사무총장이 처리하더라고 혼자서 너무 애를 먹어서 정말 우리 사무총장께 다시 박수 좀 한번 정말 이렇게 12월 귀한 시간에 자리를 빌려주신 교수님들과 또 선배님들 그 다음에 이제 재학생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그래서 항상 행사 때마다 몇 분이 오실까 또 너무 안 오셔가지고 이게 또 자리가 너무 초라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정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정말 좋은 일련 제게는 하여튼 정말 좋은 일련이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잘 각과의 회장님들과 총무님들이 협조를 잘 해주시고 피드백을 빨리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직 20일이 열일이거나 와있으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원 회장님한테 말씀하세요. 다시 한번 저희 선명순 원 회장님하고 저희 황승영 사무총장 저 뒤에 있거든요. 얼굴 한번 보시고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.